아까 이제 벨기에의 맥주, 500여가지 맥주 중 저희가 몇가지 섞어봤어요. 사실 이런거 빠지면 섞어봐잖아요. 벨기에가 또 맥주가 유명하다던데. 오늘 준비를 해봤거든요. 일단 뭐 색깔만 봤을 때는 어때요? 뭐 그냥 다른 맥주. 다 다른 맥주? 모르겠어요. 냄새 모르는데. 제가 한번 냄새를. 술집 냄새. 오! 과일 술집 냄새. 약간 바 냄새. 얘는? 오! 이거 에일이거 같아요. 이거 에일 같아요? 얘는? 몰라요. 그냥 블런드. 아니다가 한번. 한번 마시고 물로 한번 헹궈주시고. 일단 1번 맥주. 맛만 평가해주세요. 어디 건지 안 맞춰도 될까. 많이 먹어요. 벌뻑벌뻑 먹어도 돼. 짝벌짝. 입 한번 헹구시고. 거품이 아직까지 살아있어. 목넘니니 좋아야. 진정한 맥주다. 이거 우리 광고에 있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별로야? 너무 좋아요? 너무 별로야? 약간. 이거 색깔이 여기 PPL 넣고 왔뇨. 오란씨 아닙니다 여러분. 미란다. 이거 아닙니다. 약간 미란다 컬러. 파인애플 주스 느낌이 나는. 이 친구. 이거. 한국 먹자 아닌가?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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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unden.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우리 한번 맥주를 골라보기로 할까요? 하나 둘 셋. 꼴찌! 이게 꼴찌예요? 난 이거. 난 이게 꼴찌. 아이프레드의 꼴찌는 거품이 살아있는 꼴찌. 아이다가 고르 수의 꼴찌는 미란다. 파인애플 주스. 판타 파인애플 맛 요거 자 꼴찌 이유는 뭔가요? 맛이 너무 가볍게 나와요 아 가볍게 나와요? 약간 우리나라 맥주처럼?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이거 카스 아닙니다 오 이게 생각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셋 오 이거 두개? 오 이거 그냥 생긴거는? 에이 쟤들 또 고리차 고리차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괜찮네요 자 어쨌든 저의 꼴찌 약간 이렇게 다릅니다 동양의 입맛 상의 입맛 우리 한번 고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1위 맥주 갈까요? 1위 명예의 1위 아 아주 고민이네요 대망의 1위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거 오 이거 전세계인이 하나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벨기에 친구가 고른거니까 한국 맥주 아니겠죠? 아니 한국 맥주가 영기름 맛이 나 진짜 제가 한국 맥주를 이거 이거 같은데 이게 한국 맥주 같죠? 저는 약간 거품이 살아있는게 한국 맥주 같았어요 한국 맥주 그냥 한국 맥주 한 번에 다 사라졌네요 1번 맥주인가? 아까 이건 술 섞인거 같아요 네 어쨌든 이거 지금 순서대로 나와있는거죠? 자 수건으로 가려주시고 우리 에이 충격의 결과 잠깐만 잠깐만 충격적 결과 이거 이거는 진짜 여러분 진짜 논픽션 진짜 리얼 100% 실제 잠깐만 벨기에 500까지라면서 이게 아이다와 제가 고른 1위 맥주에요 퀸즈의 일 진짜 퀸즈의 일 어디꺼냐면요 그 하이트 진로에서 만들었어요 하이트 진로에서 만든 혹시 초점 잡히나요? 감독님 하이트 진로에서 만든거거든요 안잡혀요 초점 퀸즈의 일 근데 지금 이게 1위를 했어요 제가 고른 꼴찌 이거 역시 전 전 이게 약간 꼴찌였거든요 이거 약간 너무 거품이 있어서 벨기에는 골네요 근데 쎄요 아까 이제 벨기에의 뉴벨 뉴벨 그리고 이게 호가덴이군요 네 사실 벨기에에서 호가덴 되게 유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보통 맥주 이거 화이트 비엘고 이거 블런드 비엘고 그래서 이거는 되게 약하고 맛이 더 부드럽 근데 얘도 블런드 타입인데? 그냥 이거 와이트 얘네 둘은 블런드 타입 이거는 왜 센지 뉴벨 되게 세요 이게 벨기에 사람의 맛에 앞으로 이거 찾아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색깔도 이거 괜찮고 맛도 좋아요 근데 사실 메기의 맥주 더 많이 있고 과일 맥주도 되게 맛있어요 주변해요 그렇죠 과일 맥주도 있고 뭐 추천하고 이제 하는데 어쨌든 오늘이건 아니에요 부끄러워 코리안 비어 얼굴이 빨개졌어 이게 아이다가 술에 취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아이다 술고래에요 여러분 술에 취해서 오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 이거 진짜 근데 정말 저는 사실 아이다가 당연히 아까 이거 두 개 중에 고민을 이거랑 이렇게 고민한다고 근데 이거는 더 이거는 맛이면 조금 쎄는 맛이 나와서 이거 선택해요 개인적으로 어 맞아요 저도 이거를 싫어하고 좀 쎄고 썼어요 이게 쓴맛 진짜 싫어하는데 좀 쓴맛이 나고 에일 특유의 맛이 있거든요 약간 이게 적절하지 모르겠는데 약간 쇠맛이 있어요 에일 자체에서 저는 약간 산인가 회다 쇠맛이 좀 있어서 열심히 분석 중에 우리 아이나 호가든 맥주 가장 시중에서 구하기 쉬운 벨기에 맥주들과 얘만 한국 맥주 정말로 하이트진로는 뭐 우리가 HMR을 비교해서 하는 게 조금 목적이거든요 HMR을 비교해서 하는 건데 HMR을 비교해서 하는 건데 HMR도 아니고 그냥 주류 회사인데 뭐 국산 맥주가 많이 올랐나 봅니다 오늘은 요리와 그리고 의식으로 맥주까지 먹으면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 틀름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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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으로 먹은 거죠 자이다가 시원한 맛으로 먹은다고 했더니 그랬죠 그냥 에일 맛으로 먹어줘 자 원 식탁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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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아멘